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주관에서 열심히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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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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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지금 한입에 먹어야 해요 그리고 매운 뼈가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운 뼈가 많이 먹어요 매운 뼈가 너무 맛있어요 매운 뼈가 많이 먹어요 매운 뼈가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아삭해요 양념장 쫄깃쫄깃 쫄깃쫄깃 치즈 아삭하니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어떤 맛을 만나요? 맛은 더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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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많이 빠져서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매콤해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마요네즈볼 어니절로 먹으면 좀 더 맛있어요 소스는 매콤한 맛이에요 쫄깃쫄깃 새콤달콤한 맛 젤리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네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오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뼈는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뼈는 고소해요 크림을 넣어서 먹어야겠어요 오징어 닭다리 뱃살 닭다리 lions 고기맛 단무지 달콤하고 맛있어요 팽이버섯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